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광장이 벌써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국민의 목소리가 나뉘어져 있는 현장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6개월여 만에 국민 절반 이상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냉혹한 평가를 매주 받아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현안들 좀 짚어보고 정부 여당의 직설을 날려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부상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신 이유가 직설을 날려줄 사람이라고 해서 직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직설적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라, 이걸 돌려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돌직구라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지금 임기 5년 중에 극 초반인데요.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주 있는 여론조사에서 아무튼 좋지 않은 국정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상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새로운 언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언어라는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은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사실 양당의 대변인의 논평도 사실 비슷해졌어요. 과거 우리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분이 저희 당의 대변인을 하실 때 우회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으로 꼭 해야 될 말들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라는 표현을 그때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함의,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호하다라는 비판도 받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언어의 사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그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 우리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 일종의 욕설과 관련된 것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물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굉장히 시원하게 저런 욕설 내지는 비속어도 쓰는구만 이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했다가 등 돌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 대통령직을 국민의 명령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하거나 어찌 보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지 않아서 더 답답해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도 같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로 저는 그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입문하셨거든요. 물론 선거는 정치 파트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극적인 드라마를 한 번 겪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의도의 정치기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기를 저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정치는 초보가 없다. 초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인 경륜만 갖고 따지면 사실은 초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선거 중에 선거인 가장 큰 선거를 승리로 본인이 쟁취한 대통령직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걸 국민들이 그만큼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정치의 언어가 없고 대통령만의 언어를 쓰는데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큰 공감을 못 받고 오히려 뭔가 기대를 좀 무너뜨린다든지 실망스러운 포인트를 보여줘서 지지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이후에 그런 분석을 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뭐랄까?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지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본인 스스로 바꾸지 않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이 잘 말리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어떤 측면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노력하셔야 될 부분은 직접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많은 스스로의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사실은 그 진심이 전달되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본인의 워딩을 복귀? 복귀?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지시면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습득력이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금방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까지 올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거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뭐랄까 이제 더 쓴소리를 하거나 사실 쓴소리하고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광장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게 이제 직언을 날려주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먼저 짚어봤고 아무튼 어쨌든 발언하시는 거 태도나 말 이것이 다 모든 것을 얘기하진 않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전부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짚어봤으면 좋겠다. 복귀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례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의장 주제로 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특히 이제 정의당에 있는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국회를 향해서 특히 야당을 향해 뱉었던 비속어라든지 국회를 향한 태도에 있어서 어떤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가 사과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까워서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좋게 표현하면 솔직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만 세상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할 일을 한 거 없는 것 같다. 이 얘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의 거대 야당 쪽이 협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에 비추어서 스스로 협치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국민의힘의 당원의 입장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솔직한 표현은 아니었겠느냐라고 제가 대신 욕을 얻어먹을 생각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동안의 정치의 언어는 본인의 잘못만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행해야 될 직책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사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회를 어렵게 방문하셨는데 거기에서 뭐랄까 소통의 의지 정도로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이 정도 해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한 오딩이신데요. 국회에 가셔서 대표격으로 정의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윤주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뭔가 좀 아쉬운 답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또 현안을 짚고 있고 오늘 부상의 변호사를 모신 이유 중에 이게 아마 핵심 오늘 출발하면서 가장 여쭙고 싶었던 질문 중에 이게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연한 직설 시간 중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와주셨던 출연자 대부분께서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문화가 몸에 배워서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즉 상명하복의 문화,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니 내가 권력의 최상단에 있는데 내 말대로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갑갑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검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막 했었거든요.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상의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고 검찰에서 일을 하셨지만 절대 그런 어떤 뭐랄까 딱딱함이라든지 완강함, 완고함 이런 거 안 느껴지거든요. 우리 검사 출신이 보시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그런 거다라는 그 지적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검찰 그리고 검사들의 문화와 관련해서 밖에 알려진 것이 사실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를 할 때 그때 제 나이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사실 검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 사건 처리하는데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만한 무게로 저한테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디면서 대부분 검사 생활을 하는 검사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나이도 젊어요. 그동안 공부한 것에 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업무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자신이 어려운 걸 누구한테 하소연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결국은 그걸 제대로 풀어내는 것을 선배들한테 배우거든요. 그런데 선배들한테 업무 시간에 앉아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또 검사가 격무여서 야근을 무지하게 합니다. 야근이 끝난 뒤에 술 한 잔 하자.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선배들이 많이 만들어줘요.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고 또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 부담 플러스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내가 고민했던 것을 똑같이 고민했었구나. 그러면서 수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 형님 동생이 되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상명하복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였는지를 들어보면 잘 챙겨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명하복의 문화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형님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챙겨주고 또 검찰에 들어오신 다음에도 동기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성격이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검사 때 사실 저도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가지고 들어보신 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불통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뭔가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바란다. 초반에 좀 짚어봤다면 대통령의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언어습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습득력이 빠르신 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광장에 이런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대통령 실 차원에서 저희가 좀 본다면 메시지의 혼선이랄까요? 뭐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국민들이 시원하게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일단 홍보수석실에서 처음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 달간 모습을 안 드러내다가 그 사이에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인가요? 그 부대변인 깨서 나와서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뭔가 그 사이에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깨졌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대통령 실 차원의 메시지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공감이 될 만한 여진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메시지의 혼선과 관련해서는 홍보수석실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저도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시지의 혼선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 실장부터 전략을 짤 수 있는 데는 사실 국정기획을 담당하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표현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실 전체의 문제인 것이지 혹은 수석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채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소통의 문제는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과거보다 좁아진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가 그게 좀 더 좁아져버린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통로로, 어떤 경로로 국민들 내지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듣고자 하는 것과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실제 여론을 그대로 수렴해서 전달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 윤회관들의 메시지 내지는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그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족해서,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밖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통령실에 꼭 알리고 싶은 정보나 또는 건의가 있을 때 소통의 창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얘기가 전달은 될까? 이렇게 되면 전달을 하려고 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요한 정보일수록 그 정보의 소스가 자기 힘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소통의 창고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사실은 글로 밀물듯이 계속 정보가 쏟아져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서 혼선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저는 점검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실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흔히 저희 출연해 주시는 보수 패널들께서도 마저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떤 수석비서관, 어떤 수석비서관 내지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 내지는 문책성 경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초반에 짚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달됐는지도 모르죠 이미.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져야 될 정치적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성격상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대통령의 성격상 괜찮다. 그냥 계속 일해달라. 이런 문제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줘야 맞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정치적 부담이 대통령께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닐까. 물론 저도 그 안에 정보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책임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인사가 만사인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의 영향력 혹은 정부의 영향력을 통해서 꼭 요직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자리에 사람들이 앉혀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결국은 김문수 경사노회 위원장이라든지 이은재 전 의원권이라든지 그건 꼭 국무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분은 장관급, 한 분은 어떤 전문공단의 이사장 정도 되는 자리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정부의 입김이 없이 당연히 인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김문수 위원장님과 관련된 인사 문제는 글쎄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도 당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아스팔트 보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보수 중에서도 좀 강경한 쪽의 언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 뵀던 2016년 이전에 김문수 위원장님은 합리성을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 노동계와 관련돼서 창구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었던 2016년 이전의 모습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예전의 모습 갖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경사노위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제가 저분이 저 자리에 왜 가나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인사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사실 거의 비밀에 붙여져서요. 누가 어디 간다더라라는 설들이 많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성공률, 결과를 내는 그 율이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벌어졌던 어떤 일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거라고 해서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모든 인사가 다 100% 만족스럽고 국민들한테 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제가 언급했던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기존에 장관직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경우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선을 넘어간 부분들이 눈에 띄거나 들리게 되면 반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특히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떤 반공 어떤 극우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노사 간의 화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셔서 어떤 개인의 소신이라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런 발언들을 국회에서 하는 게 맞았을까? 이건 누구나 그냥 진영을 떠나서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주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의도로 가는 것이 아마도 앞에서 저희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우리 부변호사께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불거졌던 여당, 집권 여당 지도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당대표를 노골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작업을 펼쳤던 여당 내부의 투쟁, 여당 내부의 정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거를 이끌어갔던 분들은 대부분 칭윤계 그룹 윤핵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그분들께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가 결국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예를 들면 김무수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정진석, 주호영 이런 분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누구누구 핵심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십상시라고 폄하하는 발언 표현들이 있었고 지금 얘기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십상시와 같은 폄하적인 발언을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윤핵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집권 여당이 되면 물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유기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국정이 훨씬 더 부드럽게 글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윤핵관들의 역할들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었어요. 수사의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해도 늦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윤리위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다양성을 전제로 할 때 자생력이 커진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그대로 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정치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정치력이 고도화가 되었을 때 자생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가 한번 우린 놓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거대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된 모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도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당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그것을 집권 세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제도를 이용해서 기존의 제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한 것인데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런 권력투쟁이나 이런 것은 늘 있어 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 내부가 스스로 붕괴할 만큼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었겠느냐고 평가를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비대위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고 결국 법원의 판단에서도 그 뒤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결정들이 내려진 걸로 봐서는 이게 에피소드 치고는 큰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잘 극복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에피소드이자 역사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를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뭔가 밀어내려고 했던 케이스는 헌정서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라고 한 경우도 있었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께 조심스럽게 한 번 그런 조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죽어야 할 때다. 살려고 바동될 때가 아니라 잘 죽어야 할 때고 그게 결국은 생즉사, 사즉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복귀하는데 훨씬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진 않고요. 약간 돌려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에 결국은 당은 더 분열되었고 더 분열되는 과정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게 있긴 있겠지만 과연 우리 당 내에서 대표를 했던 분으로서의 입지가 더 좁아져버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우리 부삼위 변호사 같은 분은 실제 이준석 대표와도 정치적 인연이 없진 않으시니까 그렇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정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서 당의 내부는 오히려 더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타협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버릴 때는 확실히 버려버리는 게 낫다. 깔끔하게 좀 물러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정서가 당대표로서 본인에게 굉장히 큰 손해라고 봐야겠죠. 그걸 감수하면서 더 큰 당의 통합을 위해서 물러서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게 책임 정치의 하나거든요. 책임 정치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만 물러나거나 잘못을 책임지는 것만이 책임 정치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당대표라는 자리에서는 본인의 입지보다 우리 당 전체의 입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더 길게 할 건 아닙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어떤 개인으로서 법적 권리를 찾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검찰총장조차도 당시 추윤 갈등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윤심을 배경으로 해서 윤핵관이 필두가 되어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는 과정과 이준석이 한 개인으로서 그 상황을 버텨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글쎄요. 보시는 분들의 평가에 맡길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변호사님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은 이 지도부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현재 정진석 비대위 체제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왜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는가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정진석 비대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연관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다양한 의견 중에 차출설이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우리 당의 자생력을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에게 의탁해서 국민의힘을 살리는 것 자체가 좀 역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성장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그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서로에게 다 안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비대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나왔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 위원장님은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 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제가 나왔다는 표현을 하고자 하면 아니었고 다만 정진석 비대위가 잘 순항을 하고 있다면 한동훈 차출설 자체는 나올 이유가 없는데 당 내부에서 그것이 일각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뭔가 한동훈 차출론 역할론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위기, 정권에 대한 위기 이런 위기를 보여주는 방증 아니냐는 해설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철없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사람이다. 조수진, 유상범, 철이 없어. 철없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에 첫 번째 방점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힘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경우. 그럼 우리 당이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성장하고 있을 때 외부의 힘을 더 붙여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착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비대위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저는 진짜 우리 당의 내부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이 될까 모르겠지만 철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조수진, 유상범 이 두 분이 어쨌든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낸 분들이라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런데 꼭 한동훈 역할론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한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총선은 99.9% 출마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은 그 부분은 판단 유보고요.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험지 출마하셔야 됩니다. 험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어떤 강남을 대표하는 주자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태생은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출마는 강남 3구 중에 어느 곳을 택해서 양지 출마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험지를 가셔야 된다. 정치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정치의 가장 기본은 공감력이거든요. 공감력은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거하는 과정에 자신을 지지할지 지지하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내가 얘기를 나눠야 되고 굉장히 짧은 순간 정말 그 순간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 그분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거든요. 진실한 것. 그런데 그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험지를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의 선거 문화는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인지도 면에서는 대선 주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험지 출마를 스스로 원하시고 거기서 정치적인 성장을 더 꾀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한 번 더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는 그 정도로만 하고요. 좀 그랜드한 얘기를 좀 커다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보수가요. 보수라고 하면 전통적인 보수라는 그룹이 있는 것이고 이른바 개혁 보수라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후자 쪽에 속한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은 것 같아요. 현재의 보수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현재의 보수라고 한다면 지금 집권 여당이 보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고요. 둘째로는 현재의 보수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 다 부정적인 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 더 많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가 제 답입니다. 그러면 보수가 그럼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정치학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구분하는 그런 어려운 개념은 우리들이 현황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저희 애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들의 존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방식, 어떤 생존 방식을 택한다. 그런데 그게 다 보수적인 방식이다. 진보적인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이어서 그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보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보는 뭐냐.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항상 위기는 또 찾아온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누군가가 선지자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그냥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에는 진보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 그 지향성을 아주 깊이 고민하는 세력. 그런 한 파트가 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보수와 진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지금 굉장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진짜 빠른 얘기세요.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는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보수는 자유주의 또 개인주의 그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성 내에는 극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항상 양 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 끝단이 극좌와 극우가 되는 것인데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자연적인 현상을 없애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회도 그런 다양성들을 유지하고 인정해 주는 게 보수의 기본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보수의 모습이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아스팔트 보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보수의 입장으로 주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 보수의 입장처럼 포장돼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보와 보수의 싸움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얻는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우리 당이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또는 윤해관들께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도 짧았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됐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지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저희 당에 대한 애정 플러스 그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도부 지금 지도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지도부는 사실 갈필일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공유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법과 제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이게 1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중함으로 인해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우리 집권 여당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인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철학적인 공유를 지금 지휘부, 저희 당의 지휘부가 얼마나 우리 당원들, 국민들과 그 부분을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소통의 노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내를 정비하는 데 거의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저희 당의 지금 지휘부께서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는 그 소통 창구 사실은 예전에 여의도연구소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의도연구소 뭐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휘부는 당내를 수습하는 데에 정말 그것도 힘이 딸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넓게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당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여당의 모습을 얼마나 빨리 정착시킬 것이냐 여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또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가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유했다고 봐도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이 당무에 물론 개입한다고는 부정하셨지만 어쨌든 이번 공천은 유인심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그 기반 아래 이런 보수의 가치 지향점보다 공천을 지향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보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정치는 선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해가 가장 많이 깔려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제주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마가 네 번째였고 네 번 다 낙선을 했는데 네 번째 낙선한 밤에 제가 기자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는 더 큰 정치는 서울 가서 정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말했던 더 큰 정치는 저는 이제 공천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 정치적 소신을 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지역에서 네 번이나 나온 사람인데 다음번 공천받아서 다시 나오는 것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 우리 당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의 이런 마음과 동의하시는 분이 더 많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보수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이상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상이 없으면 현실은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늘 마지막 부분에 힘을 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진짜 필요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일간지의 사설에서도 그렇고 현 국민의힘의 모습을 비판하는 논조로 영국의 보수당 사례를 많이 비교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의 보수당은 총리가 여러 번 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시청으로 봤을 때 리시스낙이 새 영국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걸 보면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보수당 아주 몇 십 년 갔던 정당조차도 인도 출신의 총리에게 정권을 주고 국정을 맡길 정도의 그런 다양성과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그런 지향점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이해해 주셨던 말씀은 진짜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한 번 좀 보시고 우리는 과연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 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저희 정치 현안 직설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현안을 전반적으로 짚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현재 우리 보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아주 짧게 짚었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모실 수 있다면 좀 더 그랜드하게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의 역사를 좀 짚어보고 그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 뭔가 좀 한 걸음 더 성장한, 한 걸음 더 진보한 국민의힘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운 인터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인터뷰이고 인터뷰어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직설을 함께 해봤는데요.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스픽스에 자주 나오셔서 진보를 향해서도 순서를 해주시지만 또 보수를 향해서도 더 순서를 해주시면 더 좋은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